신문의 스포츠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아나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즉시 즉시 아차 잘못했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을 때 냉정하게 대함으로써 불쾌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남편에게 쌀쌀하게 대합니다. 쌀쌀하게 대함으로써 나 아직도 화났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잘 시간에 대해서 남편이 침단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척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부부 간의 갈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발생하기 전에 해결 방법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로 발생하기 전에 해결 방법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인격의 문제요 즉 결국これは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이요 남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온유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루 이틀 こういうこと가ない가ゆえに すぐに 解決できる問題가 1日 2日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아내가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쌀쌀 맞지 않고 유한 그 태도를 유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을 취했더라면 もし 先ほどのその時に 妻が 自分の心が 今 아마리良くない状態だということを 冷たく接することではなく また他に 優しい方法を 取っていったならば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했었더라면 두 사람이 웃고 하해하고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예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갈등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素直に はっきり 解く 方法を 学ばなければ ならな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방법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神様は その方法は まさに 許しと わかいだ と 言っている ことを 信じましょう.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今日の 本文の 시편을 見ますと 악을 離れ 善を 行い 平和を 求め それを 追い求め よう と 書いて あります.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ですから 平和を 求め それを 追い求め なさい と 書いて あります. 이 말씀을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 御言葉が 適用 できる 方法が まさに 第二の 本文で ある マタイの 福音書で 예수様が おっしゃった 御言葉 であります. 예수님은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는 걸까요? 왜 누군가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오른 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생각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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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화목한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갈등을 묻어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한 평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은 지금 시전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まだ戦争은終わっていない状態であります. 사실은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望んで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 그러니까 전쟁 상태가 아니라고 평강한 상태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시전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또 평안, 그 평강을 원한다면 먼저 그 형제,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님을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하나님이 여러 가지 풍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벨타고 갈 때 막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요. 그런데 그러한 풍랑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닌 것이죠. 외면할 수 없는 풍랑입니다. 오직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솔직하고 인정했을 때만이 그 풍랑 이후에 고요함,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갈등의 원인을 그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존경할 수 있는 것을 神様は思이起こさせるということ입니다. 그리스찬 작가인 미ウラ 아야코 씨가 이런 간증을 한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찬 작가인 미ウラ 아야코 씨가 このような証을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미ウラ 아야코 씨가 초창기 시절 사인회를 할 때였습니다. 미ウラさんが 신진의 시절에 사인회을 열었습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나의 소설을 읽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사인을 받은 후에 미ウラ 아야코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미ウラ 선생님이 길을 갔는데 두 갈래의 길이 나왔습니다. 미ウラ 선생님은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왼쪽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 길로 간 그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미ウラ 아야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아닌가요? それは知らなかったんだから 仕方ないんじゃありませんか? 그러자 그 청년이 사인을 미ウラ 아야코에 다시 돌려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するとその若者は 모らったサインを 미ウラさんに返して そのまま去っていきました. 그날부터 그 청년이 이 머리에서 막 떠나지 않더라 합니다. それからその若者のことが 頭から離れませんでした. 그로부터 1년 만에 그 청년을 찾은 미ウラ 아야코는 それから 1년ぶりに その若者を 探すことができた 미ウラさんは 그에게 クリスチャン으로서 사과를 하고 난 후부터 새로운 작품을 출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それから クリスチャンとして 彼に謝った後 初めて 新しい作品を 書くことができた と 証をしました.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神様の前で 正直なものであるほど 思い出すのです.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自分に 正直なものであるこそ こういうことが 思い浮かんでくるのです. 우리가 때로는 화목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時には 仲直りするまで ずっと 思い出す時もあります. 그러니까 思い出さないことが 問題であります.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무시하려고 합니다. または 무시 したりもします. 그런데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청하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神様に 捧げ物を 用意した者が まず 先に 若い 仲直りを 求めなさい と おっしゃるのです.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なぜなら その後に 主の前に 出てきて 捧げ物を 捧げることが 真の祝福で なる 축복と なるからです. 여러분 식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관심사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皆さん 実家を 読みますと 神様の 관심事が どこにあるのか 伺うことが できます. 식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열 가지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実家は 神様が 人に 要求する 等の 要求の 事項であります. 그런데 그 열 개 개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네 개입니다. しかし その 等の 今締めの 中で 神様と 人間関係に 関連する 項目は 四つしか ありません.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개명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しかし 人と 人の 間の 今締めは 六つの 項目が あります.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 盗ん 도둑질 盗ん では なら 유색 거짓 거짓 하지 말 隣人 偽り の 証言 を して は なら 隣人 の 異例 の もの を 欲しが って は なら ない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의 관계 が 아닌 것 입니다. こういう ものは 私と 神様と の 関係 の もの では ない んです 私たちが 人と 人の 間に 守るべき 道徳 規範 で あります ですから 私たちが このような 忌めを 通して 知ることが できる ことが 一つ あります つまり このような 忌めを 破ること 罪を 犯すことは その 関係を 壊して しまう ということ です ダビデが ウリアの 妻である パシェテバに 簡易の 罪を 犯して しまいました それから ダビデと 不可の 関係が 不可の 関係が 壊されて しまいます そして ダビデと 民の 関係を 損ねて しまいます また 夫と 妻の 関係に 傷つけて しまいます ダビデは お父さんとして 父と子 親子の 関係に 傷つけて しまいます さらには 民と 神様との 関係を 損ねて しまった 그래서 ナダン 尊人者が 와서 ダイス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ダイス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 하였나 私は 主に 対して 罪を 犯した 사실 ダイス ウリア에게 범죄 하고 パシェテバ 에게 범죄 하고 자기 가족 が 백성 에게 범죄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ダイス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 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을 사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애베와 기도 이런 것을 해서 수직적인 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런 것만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형제들한테 원망 들말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그가 화해하라 즉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 이라는 것입니다 학평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도 믿음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생각나는데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불신앙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예물이 손상된 그 인간관계를 용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献金や 備え物によって 傷ついてしまった 人間関係が 許されることは ない ということを 言っているのです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막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 무책임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막 책임을 외면하거나 즉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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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M를 뒤로 미르더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이유가 화목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윤가의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혼자 잘 맺고 있다 하는데 이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간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 이웃이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일 수가 또한 형제 자매 주의 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누구든 간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자유를 지키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솔직함과 겸손함으로써 먼저 그 이웃에게로 타악하시길 원합니다 그 이웃에게로 타악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내 잘못을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통 불안함은 이런 집으로 벗어나는 길은 하나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로 화목을 이루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은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저는 마음의平안과 사랑을 받는 ус이 하나님의 모든 것 을 쇼 넘어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